도화세우입니다 여러분. 손바다! 손바다 바로 옆에 딱 대면 돼요. 야 도화세우 나 이렇게 크고 처음으로 걸까? 도화세우의 사실은 도화세우가 제일 어려운다. 이게 오로지나 제일 비싼, 제일 깊은 바다에서 삽힌 새우. 지금 물량을 못 구해요. 이 새우는 제가 지금 막걸리집에서 팔고 있어요. 얼마예요? 한 점씩 4마리 주거든요. 10만원. 10만원 팔고 있어요. 실제로 잘 팔려요. 우리도 돈 많은 형님들 많거든요. 바로 추가 주면 바로 집에 갈 때 포장까지. 10.3 옥토모 10.3입니다. 이게 PPM이 61.3인데 옥토모노 도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냐? 옆에 PPM. 114 PPM. 패널 수치. 패널 수치를 봐야 돼요. 10.3. 10.3으로 내가 안 모르겠어요. 숙성은 6년이다. 옥토모는 아엘라 특유의 피트. 특유의 요즘 나오는 이런 피트를 하려면 숙성을 오래하면 피트가 날라요. 없어요. 그러니까 숙성을 10년 밑으로 해야 돼요. 피트만 느끼려면. 맞아요. 피트가 오래되면 날라요. 정류를 많이 하면 숙성을 오래하면 다 날라요. PPM 계속 싹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PPM 수치로 보면. 엄청나게 PPM. PPM이 뭐냐면. 아드백 10년. 나포르익 10년인 PPM이 한 44. 40에서 45 사이예요. 그러면 이게 114면 PPM이 거의 두 배 이상인데.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런 느낌 아니에요. 또. 이게 과학적인 수치이지. 사람의 입맛은 또 그렇게 안 느껴져요. 일단 자. 다를게요. 자 저는 새우를. 먹기 쉽게. 젓가락에 쓴다. 젓가락. 젓가락. 이거 살살 녹겠다 진짜. 오늘 잡고 먹어도 되고. 와사비 간장은 어차피 조금 찍어야 되는데. 야. 독도새우 이렇게 큰 거 처음 보셨어요. 대가리. 대가리 내장재. 이게 콜라. 코카콜라 캔이랑 비교. 비교 사이즈. 사이즈 비교. 사이즈 비교. 사이즈 비교. 대박이죠. 진짜 크다. 피트에 좀 많이 넣을까요? 괜찮다. 더 더 더.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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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넣어먹을게요. 자. 한잔. 한잔 하시죠. 피트에 잘 어울려요. 아드백 한번 드셔. 아니 아드백이래. 옥토모. 그래도 이거 하루 50회에. 이쏠도. 그렇지. 얼마인다 옥토모는. 아니 옥토모는 비싸. 고급 라인 느낌. 아 맛있다. 달달. 좋다. 좋죠. 피트는 제대로 느껴지네. 딱이다. 딱이다. 고급스러운 피트. 아 좋다 진짜. 와사리 간장 푹 담궈서 먹으면 됩니다. 박사장님 한줌 제가 드릴게요. 자 푹. 아 난 옥토모에 담궈먹고 싶었는데. 에이. 안돼. 아까워 재료비. 짜잔. 박사장님.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캣만한. 캣만한. 보타네비. 제가. 제가. 제가 한입 먼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만 먹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자 대가리 먹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와 내잔 굴대입니다. 우와. 어때요? 나도 궁금하다. 죽인다. 와. 죽이에요? 손받쳐서. 내가. 먹어봐. 한입에 딱 넣어. 우와 감칠맛. 우와. 새우 대가리입니다. 새우. 와. 야 운이 먹는 것처럼. 쫀쫀하네요 맛이. 육진하죠. 육진하죠. 육진해가지고. 육진해. 행죽국. 드린다. 입에. 잘 삭졌네. 입에 달라붙어 달라붙어. 자 요거 새우 대가리 먹을 때는. 눈 밑으로. 그대로 씹어먹으면 됩니다. 눈 밑으로. 자 요것도 잘 한번 가보세요. 눈 밑으로 그대로. 눈 밑으로. 자 여러분들 이. 눈깔. 생물이 엄청 다네요. 눈깔 옆으로 이렇게. 최고의. 생물이 다네. 최고의 재료. 최고의 맛. 안달아? 단단하지. 짠게 아니라. 짠맛은 없지. 그러니까. 자. 요게 제대로. 요 내장. 요고 요고 요고. 와. 비타민 A에 보고. 이야. 죽인다 이거. 젓가락으로 그대로 흡입해서. 요거를. 요기다 올려서 딱 먹는거야. 아. 원래 이렇게 먹는거에요. 이렇게. 입대라 입대라 입대라. 자. 맛있다. 아 맛있다. 내장에 올려지. 이야 씨. 맛도만 두 마리 먹는거야? 자. 박사님 하나 되겠습니다. 아니 이 박사님 먹어요. 아니 이 박사님 먹어요. 아니 이 박사님 먹어. 아니 그래도 하나는 드셔야지. 하나는 드셔야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건 예의가 아니야. 딴거 먹을래. 늘 먹는 사람이야. 내 걱정하지 말고 자. 난 늘 먹는. 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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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해. 자. 맨날 먹어. 저도 저도 내장 싸주세요. 와 내장이. 내장이 지금 없지만 그냥 먹어. 내장이야 그냥 먹어. 내장 요고. 자. 그대로 자. 그대로. 네. 아예 한번 보여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장. 새우 대가리 내장 그대로. 아 씨. 아유 씨. 간장도 필요없는가. 간장. 간장. 자. 저게는 한번 가보세요. 음. 새우 내장이 되게 맛있어요. 으음. 자. 이 내장 있으신 거 또 드시면 돼요. 으음. 자. 아. 간장이 필요가 많다. 맛있어 안 고 Took life. 자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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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장이 필요 없어 간장이 필요 없어 새우 대가리 내자 갑니다 박사장님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우의 피니쉬를 넣으셔본다 피니쉬가 계속 입에 감긴다 먹으면 막 새우는 보라 야 죽인다 이거 자 요거 밤새나도 냄새 나니까 알아서 치우세요 자 끝났습니다 자 방금 10만원 새우 몇점 화장실이 10만원 날라갔다 와 겁나 맛있는데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을만하다 아니 새우에서 피니쉬가 난다니까 아니 있어 봐봐 아니 진짜 느껴져 단내가 감칠맛이랑 단내가 아니 새우에서 피니쉬가 느껴진다 다 먹었는데 지금 입에 계속 계속 맴돌잖아 맴돌아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깜짝 놀랐어 요거 아멘